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관조한다. 지역사회 간호. 일단 지역사회가 뭔지를 알아야 이해가 가요. 지역사회는요. 지금 간호조무사 공부하려고 귀관조에 모이신 여러분도 일종의 커뮤니티, 지역사회예요.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도 지역사회고요. 관심이 비슷한 사람도 지역사회고요. 학교, 사업체, 회사 이것도 다 지역사회고요. 비슷한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 당뇨, 고혈압 이렇게 모은 사람들 다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모두를 포함한다.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문제를 좀 해결해 봐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건 교육도 실시해 주죠. 간호도 제공하죠. 스스로 좀 제발 건강해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 반드시 끼세요. 손 씻으세요. 손 세정제라도 쓰세요.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면역력 올리세요. 이랬죠? 결국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제가 아무리 빗버스 정리를 잘 해놓고 아무리 이렇게 빈출 키워드 위주로 목이 터져라 영상을 만들어놔도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씹어먹고 소화하지 못하면 이 좋은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적정 기능 수준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스스로 이런 빈출 키워드를 암기해서 문제랑 적용시키세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요.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나라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이거 전염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의료진 부족한데 이거 아니겠어요? 감염병이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영하 사망률은 뭐죠? 천명을 기준으로 그에 태어난 애기 중에서 영하 0에서 1세가 죽은 비율이 영하 사망률이에요. 그 나라의 보건수준이나 보건지표의 기준점이 된다고 했죠? 감염병, 코로나 생각하세요? 또는 영하 사망률이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 이건 가볍게 그냥 듣고만 가세요. 가족이 기본 단위이다.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가족이 건강해야 국민들이 건강하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뭐 만들어 놓으면 뭐해. 여러분이 써먹질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이거예요. 기관주, 비법서도 열심히 보시고 영상도 열심히 들으시고 문제풀이도 또 열심히 하세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1차 보건의료에서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접수, 주, 지. 접수, 주, 지. 이거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접, 접근성. 수, 수용 가능성. 주, 주민의 참여. 지, 지불 부담 능력. 지불 가능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항상 뭐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지역사회 보건요원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지역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은요. 가장 먼저 상황파악, 실태파악을 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 지역사회가 간호사업을 주도한다. 여러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뭐예요? 대상이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눠요. 65세 이상이 노인이죠? 그러니까 노인한테 주고. 또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주는데요. 질병만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그러면 안 줘요. 그렇지만 65세 이상일 때는 질병명을 보지 않고요. 65세 미만이야. 60세야. 50세야. 심지어 40세야. 그런데 치매 걸렸어? 뇌졸중 걸렸어? 파킨슨 걸렸어? 일상생활이 안 돼. 인지기능이 안 돼서 밥도 못 해먹어. 몸이 굳었어. 마비 왔어. 이러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해주겠어요? 우리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이 건강보험료는요. 강제가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국가거식 포인트죠. 강제독으로 뛰어갑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요. 직장보험료. 회사 안 다니고 백수면요. 지역가입자로 돈을 내잖아요.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이렇게 용지 보면요. 장기 요양보험료가 그 안에 포함돼서 징수해갑니다. 우리가 이 돈을 별도로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포함해서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네가 노인이 됐을 때 도와줄게 이거예요.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거동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단 노인은 65세 이상은 질병명 안 볼게. 65세 미만은 질병명을 노인성 질환으로 볼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가거식 나오죠. 50세인데 교통상으로 일상생활이 안 돼. 그럼 혜택돼요? 안 되죠. 근데 50세인데 치매로 일상생활이 안 돼. 혜택돼요. 왜? 노인성 질병이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왜? 내가 지금 거동도 안 되고 불편하고 밥도 못 먹고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죠. 사회보험 제도 나라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죠. 출근해야 되는데 엄마는 치매 걸리고 아빠는 뇌졸증 걸려서 쓰러져 있어. 얼마나 이게 지금 버거워요. 나라에서 최소한으로 도와줘서 그 가정을 박살내지 않게 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거동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동이 불편한다는 것은 몸이 불편한 것을 말하고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먹는 거, 싸는 거, 옷 입는 거, 마트 가서 먹을 거 사 오는 거, 은행 가서 볼일 보는 거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청소도 할 수 있고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이런 걸 못하는 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치매는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어렵다 이거죠. 이 돈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은요. 재가급여는 15% 냅니다. 시설급여는 20% 내요. 그러면 재가급여에는 뭐가 있고 시설급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겠구나.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본인 일부담금 15에서 20%다. 나라에서 20% 내준다. 보험료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냈던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공단에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재가급여 15%야? 나라에서 20% 내줬어? 합이 35%죠? 그럼 65% 모자르죠? 그거를 공단에서 대준다는 거고요. 시설급여 20% 내가 냈어? 나라에서 20% 대줬어? 합이 40%죠? 60% 남는 거? 공단에서 보험료 대준다. 여기서 보험자와 가입자도 문제가 나옵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죠? 보험자는요? 공단이에요. 공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치매야. 치매량 먹고 있어. 혜택 받아서 데이케어센터 보내야겠어. 그러면 일단 집 근처에 공단 있죠?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방문하세요. 따님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러저러한데요?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거기서 아 예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날 연락 와서 집으로 방문할게요. 집에 방문해서 엄마의 상태를 봐요. 어르신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혼자서 세수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보세요? 앉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점수를 배겨요.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옵니다. 1, 2, 3, 4,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6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요. 장기요양인정서를 줘요. 그리고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걸 줘요. 그거 가지고 주야관센터를 가든 요양원을 가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장기요양급여 여기서의 급여는요. 서비스 또는 혜택이란 말로 바꾸세요. 장기요양서비스의 세 가지 그래서 등급을 1, 2, 3, 4, 5등급 인지지원등급 받은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엄마가 우리 엄마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집에 있으면서 받는 서비스다. 이거예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비스야? 재가 있을 재집가 그래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방 방 주 단 방 방문 요양 방 방문 목욕 방 방문 간호 주 단 주 주야관 보호 단 단계 보호예요. 방문 요양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옵니다. 내가 본인 부담금 15% 내고 나라에서 20% 대주고 공단에서 나머지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세수도 씻겨주고요. 머리도 깜겨주고요. 방도 치워주고요. 반찬도 몇 개 만들어주고요. 청소도 해주고 세탁기도 돌려줘요. 은행도 가지고 마트에서 물건도 사다줘요. 이게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방문 목욕은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조금 씻겨주는 거는 괜찮지만 목욕까지는 어려워요. 목욕 차가 오거나 해서 두 명의 요원이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방문 간호는요.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진마비 부모님 모시는 저희 동기들도 있었거든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요양요원이 집으로 와요. 요양요원이 누구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입니다.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방문 치위생사. 여러분 방문 간호조무사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격증 따고요. 3년 경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 기간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1년 걸린대요. 이렇게 해야 방문 간호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방문 간호의 포인트, 국시의 포인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나간다. 이게 방문 간호의 국가고시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방문 간호예요. 방방방 끝났죠? 그럼 주, 단 두 개 남았어요. 주, 주야간 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이거는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차가 와서요. 엄마 싣고 갑니다. 거기서 점심도 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인지지원 교육도 시켜주고요. 5시에 차 타고 집에 오면 한 6시쯤에 오십니다. 기간마다 시간, 한두 시간 차이는 있어요. 이게 바로 일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한다. 주야간 보호, 데이케어 센터인 거예요. 단, 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 맡길 수 있다. 어떻게 문제 나와요? 가족들이 출장을 가는 동안 맡길 수 있는 곳은 일정 기간, 기간의 기자를 빼세요. 단, 기 보호죠. 아시겠죠? 어? 기간에 맡기는데 이게 왜 집에서 받는 서비스, 제가급여야? 한 달은 30일 정도 돼요. 그런데 9일 이내로만 단기 보호를 맡길 수 있어요. 20몇일 집에 있죠. 그래서 제가급여, 제가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남은 게 기타 제가급여라는 게 있어요. 기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뭐야?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내요. 전동 휠체어, 수동 침대 이런 거 장기로 몇 년, 한 달에 만 얼마 이런 식으로 렌트를 해주는 것이 바로 기타 제가급여, 복지용구에 대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돈 주고 사도 돼요. 이런 것들이 제가급여이다. 제가급여에 뭐가 있냐? 방방방 주단 플러스 기타 제가급여, 복지용구 대여하는 게 있다. 이게 그렇게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맨날 틀리죠? 보건행정에서도 설명드렸고 지역사회보건에서도 설명드립니다. 이 문제 틀리시면 진짜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반복하세요. 시설급여 중요한 거. 이 화면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맞는 화면이에요. 그냥 듣고만 가세요. 노인복지시설이 6가지가 있어요. 주거복지, 의료, 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국가고시에서 맨날 나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그래서 이 화면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그래서 노인의료시설이라고도 그냥 복지자 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노인요양이라는 네 글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 또는 노인공생 이러면은 틀려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요양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프다.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라서 요양이라는 말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노인의료시설이죠. 의료라는 말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의료시설엔 두 가지가 있다. 뭘로 나눈 거예요 이거를? 규모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을요. 병상수가 29개 이내이다 했을 때 의원이고 30개부터는 병원이다. 100개부터는 종합병원이다. 규모로 나눴던 것처럼 공생, 노인요양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만 받는 거예요. 5명에서 9명 사이만 받는 거예요. 10명부터 받으면 요양원, 노인요양시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소자가 9명 이내이면서 하면은 아 공생이야, 노인요양 공생이야 이렇게 찍으셔야 되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서 하면은요. 아 시설이야, 노인요양 시설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국가고시 끝이에요. 10가지 그냥 딱 머리에 넣으시고 요거는 부가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공생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명에서 9명이면은 굉장히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에요. 내가 공동생활 가정 차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따면요. 요런 거 차릴 수 있어요. 공동생활 가정 차려가지고 본인이 사회복지사죠? 가로조무사 한 명 뽑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요. 일반 그런 대상자는 3명마다 하나. 치매는 2.5명마다 하나. 또는 2.3명이라고도 또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요양보호사 3명.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차릴 수가 있는 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단 면적이 9명이면은 60평 돼야 된다. 그런 디테일한 규정들도 있대요. 아무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살 수가 있다. 장단점은 있어요. 여기 의료진은 없거든요.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으셔. 콧줄도 꽂아야 되고 이러면 요양원을 갑니다. 거기는 간호사가 있잖아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양원을 가시고요. 보통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가십니다. 그래서 1, 2, 3등급이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보통 막 고동도 못하고 이러신 분들이 1등급이고요. 거의 사지마비로 누워있으신 분들이 1등급이고 뭐 치매나 요런 경우는 나빠지시기 전까지는 요양원 안 가요. 나중에 뭐 밥도 못 먹고 콧줄 꽂아야 되고 대소변 못 가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도 못하고 이랬을 때 요양원 가시기 때문에 등급별로 가는 것입니다. 보통 상태가 좋을 때는 주야관보호, 데이케어 센터를 많이 가죠. 공생이든 시설이든 그곳에서 숙식, 숙박을 하는 거예요. 특별현금급여는 특별히 현금을 주는 것이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이게 어떨 때야? 그 동네에 요양원도 없고 데이케어 센터도 없을 때 요양보호사도 없을 때죠. 어떤 지역이겠어요? 섬이나 벽지 굉장히 외진 곳이죠. 장기 요양기관도 없고 요양보호사도 없어. 가족이 자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자식의 엄마를 케어하던 그랬을 때는 돈을 조금 준다. 그게 가족 요양비고요. 지역사회 간호 일단 지역사회가 뭔지를 알아야 이해가 가요. 지역사회는요. 지금 간호조무사 공부하려고 기관조회에 모이신 여러분도 일종의 커뮤니티, 지역사회예요. 일종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도 지역사회고요. 관심이 비슷한 사람도 지역사회고요. 학교, 사업체, 회사 이것도 다 지역사회고요. 비슷한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 당뇨, 고혈압 이렇게 모은 사람들 다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모두를 포함한다.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문제를 좀 해결해 봐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건교육도 실시해 주죠. 간호도 제공하죠. 스스로 좀 제발 건강해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 반드시 끼세요. 손 씻으세요. 손 세정제라도 쓰세요.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면역력 올리세요. 이랬죠. 결국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제가 아무리 비법서 정리를 잘 해놓고 아무리 이렇게 빈출 키워드 위주로 목이 터져라 영상을 만들어놔도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씹어먹고 소화하지 못하면 이 좋은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적정 기능 수준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스스로 이런 빈출 키워드를 암기해서 문제랑 적용시키세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요. 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나라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이거 전염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의료진 부족한데 이거 아니겠어요? 감염병이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뭐죠? 천명을 기준으로 그에 태어난 애기 중에서 영아 0에서 1세가 죽은 비율이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나 보건 지표의 기준점이 된다고 했죠? 감염병 코로나 생각하세요. 또는 영아 사망률이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 이건 가볍게 그냥 듣고만 가세요. 가족이 기본 단위이다.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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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건강해야 국민들이 건강하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뭐 만들어놓으면 뭐해. 여러분이 써먹질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이거예요. 기관주 비법서도 열심히 보시고 영상도 열심히 들으시고 문제풀이도 또 열심히 하세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1차 보건의료에서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접수, 주, 지 접수, 주, 지 이거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접, 접근성 수, 수용가능성 주, 주민의 참여 지, 지불 부담능력 지불가능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항상 뭐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지역사회의 보건요원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지역주민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은요. 가장 먼저 상황파악, 실태파악을 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 지역사회가 간호사업을 주도한다. 여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뭐예요? 대상이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눠요. 65세 이상이 노인이죠. 노인한테 주고 또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주는데요. 질병만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그러면 안 줘요. 그렇지만 65세 이상일 때는 질병명을 보지 않고요. 65세 미만이야. 60세야. 50세야. 심지어 40세야. 그런데 치매 걸렸어? 뇌졸중 걸렸어? 파킨슨 걸렸어? 일상생활이 안 돼. 인지기능이 안 돼서 밥도 못해 먹어. 몸이 굳었어. 마비 왔어. 이러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해주겠어요? 우리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이 건강보험료는요. 강제가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국가거식 포인트죠. 강제독으로 뛰어갑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면요. 직장보험료. 회사 안 다니고 백수면요. 지역가입자로 돈을 내잖아요.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이렇게 용지 보면요. 장기요양보험료가 그 안에 포함돼서 징수해갑니다. 우리가 이 돈을 별도로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포함해서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네가 노인이 됐을 때 도와줄게 이거예요.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거동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단 노인은 65세 이상은 질병명 안 볼게. 65세 미만은 질병명을 노인성 질환으로 볼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가거식 나오죠. 50세인데 교통상으로 일상생활이 안 돼. 그럼 혜택돼요? 안 되죠. 근데 50세인데 치매로 일상생활이 안 돼. 혜택돼요. 왜? 노인성 질병이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왜? 내가 지금 거동도 안 되고 불편하고 밥도 못 먹고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죠. 사회보험 제도 나라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죠. 출근해야 되는데 엄마는 치매 걸리고 아빠는 뇌졸중 걸려서 쓰러져 있어. 얼마나 이게 지금 버거워요. 나라에서 최소한으로 도와줘서 그 가정을 박살내지 않게 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거동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동이 불편한다는 것은 몸이 불편한 것을 말하고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먹는 거, 싸는 거, 옷 입는 거, 마트 가서 먹을 거 사 오는 거, 은행 가서 볼일 보는 거,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청소도 할 수 있고,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이런 걸 못하는 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치매는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기 말기로 갈수록 어렵다 이거죠. 이 돈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은요. 재가급여는 15% 냅니다. 시설급여는 20% 내요. 아 그러면 재가급여에는 뭐가 있고, 시설급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겠구나.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본인 일부담금 15에서 20%다. 나라에서 20% 대준다. 보험료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냈던 돈 있잖아요. 그 돈으로 공단에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재가급여 15%야? 나라에서 20% 대줬어? 합이 35%죠? 그럼 65% 모자르죠? 그거를 공단에서 대준다는 거고요. 시설급여 20% 내가 냈어? 나라에서 20% 대줬어? 합이 40%죠? 60% 남는 거 공단에서 보험료 대준다. 여기서 보험자와 가입자도 문제가 나옵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죠? 보험자는요? 공단이에요. 공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치매야. 치매량 먹고 있어. 혜택 받아서 데이케어센터 보내야겠어. 그러면 일단 집 근처에 공단 있죠?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방문하세요. 따님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러저러 한대요. 혜택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거기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날 연락 와서 집으로 방문할게요 합니다. 집에 방문해서 엄마의 상태를 봐요. 어르신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혼자서 세수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앉아 보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점수를 배겨요.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옵니다. 1, 2, 3, 4,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6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요. 장기요양인정서를 줘요. 그리고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걸 줘요. 그거 가지고 주야간센터를 가든 요양원을 가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장기요양급여. 여기서의 급여는요. 서비스 또는 혜택이란 말로 바꾸세요. 장기요양서비스의 세 가지. 그래서 등급을 1, 2, 3, 4, 5등급, 인지지원등급 받은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엄마가, 우리 엄마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집에 있으면서 받는 서비스다. 이거예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비스야? 재가. 있을 재집가. 그래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방방방 주단. 방 방문 요양. 방 방문 목욕. 방 방문 간호. 주단 주. 주야간보호. 단 단계보호예요. 방문 요양.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옵니다. 내가 본인 부담금 15% 내고 나라에서 20% 대주고 공단에서 나머지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세수도 씻겨주고요. 머리도 깜겨주고요. 방도 치워주고요. 반찬도 몇 개 만들어주고요. 청소도 해주고 세탁기도 돌려줘요. 은행도 가지고 마트에서 물건도 사다줘요. 이게 바로 방문 요양입니다. 방문 목욕은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조금 씻겨주는 거는 괜찮지만 목욕까지는 어려워요. 목욕 차가 오거나 해서 두 명의 요원이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방문 간호는요.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진마비 부모님 모시는 저희 동기들도 있었거든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요양요원이 집으로 와요. 요양요원이 누구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입니다.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방문 치위생사. 여러분 방문 간호조무사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격증 따고요. 3년 경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1년 걸린대요. 이렇게 해야 방문 간호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방문 간호의 포인트, 국시의 포인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나간다. 이게 방문 간호의 국가고시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방문 간호예요. 방방방 끝났죠? 그럼 주, 단 두 개 남았어요. 주, 주야관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이거는 뭐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차가 와서요. 엄마 싣고 갑니다. 거기서 점심도 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인지 지원 교육도 시켜주고요. 5시에 차 타고 집에 오면 한 6시쯤에 오십니다. 기간마다 시간, 한두 시간 차이는 있어요. 이게 바로 일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한다. 주야관보호. 데이케어 센터인 거예요. 단, 기보호는요. 일정 기간 동안 맡길 수 있다. 어떻게 문제 나와요? 가족들이 출장을 가는 동안 맡길 수 있는 곳은? 일정 기간. 기간의 기자를 빼세요. 단, 기보호죠. 아시겠죠? 어? 기간에 맡기는데 이게 왜 집에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야? 한 달은 30일 정도 돼요. 그런데 9일 이내로만 단기보호를 맡길 수 있어요. 20몇일 집에 있죠. 그래서 재가급여, 재가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남은 게 기타 재가급여라는 게 있어요. 기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뭐야?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내요. 전동 휠체어, 수동 침대 이런 거 장기로 몇 년, 한 달에 만 얼마 이런 식으로 렌트를 해주는 것이 바로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의 대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돈 주고 사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재가급여이다. 재가급여에 뭐가 있냐? 방방방 주단 플러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하는 게 있다. 이게 그렇게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맨날 틀리죠? 보건 행정에서도 설명 드렸고 지역사회 보건에서도 설명 드립니다. 이 문제 틀리시면 진짜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반복하세요. 시설급여 중요한 거. 이 화면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화면이에요. 그냥 듣고만 가세요. 노인 복지 시설이 6가지가 있어요. 주거복지, 의료, 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국가고시에서 맨날 나오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그래서 이 화면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 그래서 노인 의료 시설이라고도 그냥 복지자 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 요양 공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노인 요양이라는 네 글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 시설 또는 노인 공생 이러면은 틀려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요양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프다.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서 요양이라는 말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노인 의료 시설이죠. 의료라는 말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의료 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뭘로 나눈 거예요 이거를? 규모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을요. 병상 수가 29개 이내이다 했을 때 의원이고 30개부터는 병원이다. 100개부터는 종합병원이다. 규모로 나눴던 것처럼 공생 노인 요양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만 받는 거예요. 5명에서 9명 사이만 받는 거예요. 10명부터 받으면 요양원 노인 요양 시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입소자가 9명 이내이면서 하면은 아 공생이야. 노인 요양 공생이야. 이렇게 찍으셔야 되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서 하면은요. 아 시설이야. 노인 요양 시설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국가고시 끝이에요. 10가지 그냥 딱 머리에 넣으시고 요거는 부가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공생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5명에서 9명이면은 굉장히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에요. 내가 공동생활 가정 차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따면요. 요런 거 차릴 수 있어요. 공동생활 가정 차려가지고 본인이 사회복지사죠. 간호조무사 한 명 뽑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요. 일반 그런 대상자는 3명마다 하나 치매는 2.5명마다 하나 또는 2.3명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요양보호사 3명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차릴 수가 있는 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단 면적이 9명이면은 뭐 60평 돼야 된다. 뭐 그런 디테일한 규정들도 있대요. 아무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살 수가 있다. 장단점은 있어요. 여기 의료진은 없거든요. 상태가 좀 더 안 좋으셔. 콧줄도 꽂아야 되고 이러면 요양원을 갑니다. 거기는 간호사가 있잖아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양원을 가시고요. 보통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가십니다. 그래서 1, 2, 3등급이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보통 막 거동도 못하고 이러신 분들이 1등급이고요. 거의 사지마비로 누워있으신 분들이 1등급이고 뭐 치매나 이런 경우는 나빠지시기 전까지는 요양원 안 가요. 나중에 뭐 밥도 못 먹고 콧줄 꽂아야 되고 대소변 못 가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도 못하고 이랬을 때 요양원 가시기 때문에 등급별로 가는 것입니다. 보통 상태가 좋을 때는 주야관보호, 데이케어 센터를 많이 가죠. 공생이든 시설이든 그곳에서 숙식, 숙박을 하는 거예요. 특별 현금 급여는 특별히 현금을 주는 것이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이게 어떨 때야? 그 동네에 요양원도 없고 데이케어 센터도 없을 때 요양보호사도 없을 때죠. 어떤 지역이겠어요? 섬이나 벽지 굉장히 외진 곳이죠. 장기 요양기관도 없고 요양보호사도 없어. 가족이 자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자식의 엄마를 케어하던 그랬을 때는 돈을 조금 준다. 그게 가족 요양비고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